저희말고 혹시 누구좋아요? 네 라인이 완전 우리쪽 라인이네 그거 안돼 안돼 페스티벨로 더 걷어걸리면 진정한 팬을 만났구나 벗어요 벗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안녕 안녕 깜짝 놀랐죠? 네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두번째 딜리버리 지연씨입니다 배지연씨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찍은 거 혹시 봤어요? 네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네 네 앞으로 저는 유튜버 생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나쁘지 않아요? 네 추천 컨텐츠 없어요? 네 없어요 어린이집 교사에요 진짜? 네 제가 다윤이를 엄청 예쁘게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친절한 느낌이시구나 어린이집 교사 힘들어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글을 그래도 쓰긴 했는데 네 저희 말고 혹시 누구 좋아해요? 데이브레이크요? 두근만 더 깨워줄게 우리 10cm 내려두게 10cm 내려두게 10cm 내려두게 10cm 내려두게 10cm 내려두게 10cm 내려두게 아니 라인이 완전히 우리 쪽 라인이네 서란이죠 서란이지 서란이지 그거 안돼 안돼 오늘 왔더라고요 뒤에서 쫙 있더라고 네 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더라고 솔직하게 하나만 얘기해 네 10cm 콘서트 보고 있어요 사실 없어요 없죠? 잘 됐다 나는 이런 분이 제일 좋아 보토보다 10cm도 좋아하더라고 아 맞아요 그냥 페스티벌에서 얻어 걸리면 진정한 팬을 만났구나 특별히 새롭게 만든 순서 하나 있어요 라이브를 하더라 라이브 네 저도 찍어도 돼요? 뭐 찍어도 돼요? 사진 마음껏 찍으셔도 돼요 세 코너입니다 차 안에서 지연씨를 위한 라이브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너를 보내 너를 보내 오늘도 까만 머리 하얀 운동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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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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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종일 그대만 생각해 FALLING IN LOVE WITH ME 틀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그대 그대 오늘 내게 너 괴로워준다면 나는 나는 이제 이제 너만 너만 바라보고 싶은데 너를 보내 너를 보내 너를 보내 아무 얘기도 나는 못해 또 멀어지는 네 모습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아니면 몇 가지만 묻고 싶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 그 영화 봤는지 그리고 나도 나처럼 무서운 건 못 보는지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종일 그대만 생각해 FALLING IN LOVE WITH ME 틀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FALLING IN LOVE WITH YOU FALLING IN LOVE WITH ME FALLING IN LOVE WITH ME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등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그대 그대 오늘 내게 내게 내게로 와준다면 나는 나는 이제 이제 너 말하고 싶은데 You're falling in love Oh yeah You know I'm falling in love You're falling in love with you Yeah! You're falling in love with you 진짜 좋아해 생결도 못했죠? 네 네 티 안나 뒤에서 계속 있으세요 아니 그냥 뭔가 여기에 뭐 의상 같은 게 있나 천막에 있길래 노래하기 직전에 밀이 뜯을 뻔했어요 야 이러면서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한 번도 안 간 건 팩트죠? 아 진짜예요 나를 품지 않지 사실 이번 4점이 조금 가고 싶었는데 매진이 돼가지고 다 알고 오세요 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지현 씨만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오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화하고 싶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확률인데 들을만해요 음악 그럼요 입문 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저 스토커 되게 좋아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페스티벌에서 걸리면 나 그냥 진짜 한마디 한마디 안 빼놓을 때였어요 리액션을 쳐주시는 게 그냥 나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그 티키티타카 우아챠 우아챠 나는 진짜 약간 의심했던 게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너를 속이는 게 아닌가 어 유세가 계속했어요 다 좋아해요 정말 다 좋아해요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더 재밌어요 다음엔 안 속겠지? 다음엔 안 속겠지 그 식으로 또 이거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마 차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막 모든 분이 타자마자 뒤를 확인하겠지 그래요 여기가 다쳤으면 말 잘죠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러네 생각해보자 처음이지 마지막이야 당연하지 정말 최고의 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어떡해요 다 찍어놨어요 그거 꺼지라고 정상으로 쫙쫙 꺼질 겁니다 큰일 났다 이 집 맞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들어가세요 둘, 셋 둘, 셋 하나, 셋 나 약간 둘, 셋 둘, 셋 내 인연소 같은 어제도 어제 같은...